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소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소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과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과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가정이 중국에 있을 때 세 그룹과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 외국인들입니다 저도 외국인이었죠 미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애프리카, 번인이라고 했어요 번인, 번인이라는 나라에 있는 우리 한 13개국의 나라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이 또 교제를 많이 했고 세 번째 그룹은 여러분이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교제하지 않게 원했던 한국 동포들입니다 왜 교제하지 않게 원했냐면 3회 저희가 중국에 갈 때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분들과 어울리면 중국어를 못 배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기피했는데 한국분들이 안 계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그룹과 이렇게 만나서 한국분들과 교제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나오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 물론 자매의 이야기를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느꼈던 배웠던 것을 최대한으로 꾸미지 않고 그냥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제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또 미국에서 오래 살다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제가 사실 반말을 못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그래도 선교사로 온 그런 자매인데 저보다 한 거의 20살이 어렸지만 반말하지 못해서 참 잘 대해주고 좋은 교제를 가져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한글에서 오신 저보다 나이 어리신 선교사님이 반말을 막 하고 시키는데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송선생님 중교에서는 저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중말로는 라오셔 티처지만은 그런데 저 자매가 우리가 보니까는 송선생님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을 텐데 저는 얼마나 꽉 맥힌 사람이었냐면요 그런 걸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 자매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막 대하고 그러는 한국에서 오신 분한테는 잘 대하고 나한테는 막말로 이렇게 맞먹으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뿌리 깊게 우리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생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위치가 파악이 돼야 서로 이렇게 대하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나이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해서 빨리 길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고향도 좀 알아봐야 돼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했을 때 경상도다 황해도다 이북이다 만주다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친해질 수 있을까 내 동양사람이니까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학번도 알아봐야 돼요 학번 그렇죠 학번 몇 학번입니까 그러면 내가 더 나이가 많구나 내가 선배 나를 선배로 취급해달라 아니면 후배니까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직업도 알아봐야 돼요 직업을 알아봐야 그 사람의 월수입을 대강 짐작을 해가지고 내가 벤스 타고 다닌다고 까불다가 저쪽에서 로스로이스 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업도 알아봐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되면 한 가지 알아보는 거 있어요 자녀 자녀가 어느 대학 다닙니까 해서 그래도 내 자녀는 명문대 다니는데 뭐 이런 저런 것으로 우리 한국분들은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혹시 그게 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틀렸다거나 잘못다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과연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특히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의 모습이 그러한 관계를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한국에 있는 모임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세 가지 한국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을 한번 생각해보았는데 하고 나니까는 다 동자돌림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동네 반상회 다음께 동창회 그리고 맨 마지막께 동호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동네 반상회도 참여해서 어떤 사람의 아파트가 아니면 집에 면적이 큰가 아니면 반상회비를 잘 내나에 따라서 아마 입김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창회 가면 말씀드린 것 같이 학번 가지고 결정되잖아요 몇 학번 그러면 거기서 학번이 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더 힘을 쓸 수 있고 동호회도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 모르지만 특정한 그 이유로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열심히 사람 또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동호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까지 들어온다면 과연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주인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종이라는 거기에다가 수식어를 꼭 붙여야 된다면 제가 무엇을 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종에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는 놈입니다 종놈, 머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머슴이라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라는 칭함을 얻어 가지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인데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와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고 우리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difference가 있죠 영어로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르지만은 agree to disagree 그렇죠 동의할 수 없는 것을 동의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unity and diversity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왜? 우리의 주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 오늘 보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관계와 사회의 관계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 보게 되면 3절 4절에 먼저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바울의 관계는 사도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관계였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라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고 기쁜 게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바울이 마게도니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에 가서 첫 번째 들은 간 지방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초소를 찾지 못해서 강가로 갔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자족감 팔던 루디아들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혼자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도바울을 청해하다가 그녀의 집에서 처음 모이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의 시초입니다 엄청난 관계죠 끝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 성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 노예 소녀를 고쳐주는 것도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수장까지도 간수까지도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래서 그가 빌립보계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사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사도바울에게 빌립보에게는 아픈 기억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고 귀신들 갖다가 고침받은 그 소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소녀를 가지고 있던 데리고 있던 이용하고 있던 그 소녀를 통해서 돈 벌고 있던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소녀가 고침받으니까 돈이 안 들어옵니다 점을 초조해 돈이 올 텐데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도바울을 많이 때려줍니다 그 기록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옷 찢김을 당하고 지금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데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무리가 가서 바울과 신라를 많이 폈다는 겁니다 때렸어요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고는 쇠사슬입니다 보금전환 이후로 빌리뽀에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잡혀가가지고 큰 매질을 당하고 옷에 찢김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발목에 쇠사슬이 메어져 있습니다 빌리뽀를 생각할 때 빌리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바울의 고백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주 있으면 저와 우리 세 분의 형제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미션 비전 출입을 갑니다 가게 되는데 미션 비전 출입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단계 성교를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성교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성교사님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가서 보고 돌아와서 더욱더 기도하고 성교에 참여하고 교회 성교일에 동원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서안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제 제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귀한 형제들입니다 거기서 정말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는 귀한 형제들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과 처음 만남은 사실 중국 어떤 한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시켰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인데 이번에 저희가 3년 동안 사역 훈련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비롯해서 한 30명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들이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를 잘 따를까 생각해 보았더니 답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제 인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 지난주에 있었던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사실 거기 쓰여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타내는 글에서 종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이고 디모데가 자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지만 동급으로 읽어서 예수 그리스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학생들은 저보다 한 20살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동역자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저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캠퍼스에서 또 도시 안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조그만 아파트에 모여서 모임 가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와 같이 좋다는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심히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한 번은 저에게 위탁시킨 단체의 수장 가장 위에 있는 형제가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말입니다 제가 중말한 거 그대로 넘기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외국 사람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저만큼 한국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함께 일하던 우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송 선생님 송 선생님이 아주 독단적이고 중국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중국에 왜 와서 이 중국어 공부해서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성민다고 섬기는데 왜 저 형제는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뭐 바라는 거 없는데 정말 섬기기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을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납니다 특히 서한을 생각할 때는 이 두 무리가 같이 생각이 나지만 이번에 2주를 놔두고 다시 서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그 형제의 그러한 것보다는 함께 했던 우리 제자들이 정말 주 안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복음을 잘 감당하고 있나 그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마을이 빌리뽀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게 같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옷 찢김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루디아와 이러한 귀신을 했던 소녀 아니면 간수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가운데는 감삼이 있었는데 왜 그 마음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사도마을이 왜 자신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나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아마도 루디아를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일 겁니다 지금은 사도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빌리뽀계의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음주 그 다음주면 나오겠지만 이 여러분 가운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것을 알고 선한 목적이 아니라 시기와 투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가 빌리뽀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이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사회의 모임과 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사회의 모임은 나를 위해서 모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맛본 그 예수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인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어떤 단체와도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조차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해 타선으로 뭉쳐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오늘 적어도 빌리뽀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일에 통참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다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회의 그 어떤 단체와도 다른 그 모습은 다른 관계의 모습은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사에게 동참한 자가 됩니다 맥락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사도마을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가 빌복의 성도 안에 마음에 있는 것 너희 마음에 있는 것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 서로 피차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사랑에 관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뽀의 성도들이 빌리뽀에 있지만 사도마을을 생각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웠던 것 빌리뽀을 보면 잘나와 있습니다 이 채우는 것에는 기도와 재정으로 도운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르라는 빌리뽀의 사역자를 감옥에 보냅니다 왜?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황금한 것을 가지고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가서 그를 도우라고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도마을의 필요를 채웠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마을은 어떻게 빌리뽀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루디아도 얘기하고 귀신 들린 그 소녀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간수도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죽었던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서 사도마을의 보금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정상적이었을까? 아마 보금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특히 귀신 들린 소녀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렸다가 점쳐서 먹고 살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전해야겠다 그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마을은 보금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도마을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죠 그들을 대신해서 보금을 전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성교일을 하는 그 분들에게 성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아직 보금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서 보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도마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도마을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은 사도마을의 피로를 구체적으로 채웠고 사도마을은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8절에 보면 정말 마음의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는데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서 전화가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빌리뽀교의 성도를 사랑하는데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정 심장으로 번역된 그 원래 단어는 원래 창자나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에서 창자나 내장을 쓰게 되면은 그 뜻은 문클한 사랑을 얘기했고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애틋하고 문클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랑을 누가 증인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가 이 8절을 보면서 세다가 참 많이 변했고 어떻게 보면 악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요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면 할 수 없어요 왜? 그 말을 쓰게 되면은 너무 가볍게 쓰는 이유도 있지만은 할 말이 없을 때 핑계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강도가 그 뜻이 많이 애매모해졌지만은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데 이것을 증인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의 관계인지 아니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세상의 관계와 다를 것이 없는 관계인지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은 어떨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 전사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잘못을 허다한 실수를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저도 졸업하면서 다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주면은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만큼 잘해주고 그것을 길이 길이 교육해주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잘못하고도 내가 바라는 것은 빨리 잊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실업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을 보세요 앉아계신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째려보지 마시고 오래 보시면 또 오해받으시니까 앉아계신 분들이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월요일 함께 교회생활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오신 젊은 안 되셔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설령 온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은 잘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못한 것 나한테 잘못한 것 그게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계속해 실수할 겁니다 계속해 잘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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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아주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경험했다고 맛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의 관계가 만약에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관계와 사회의 관계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향하는 사도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의 심정으로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것의 증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오늘 함께 본 그러한 관계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근검한 확신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6절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들께서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선한 일은 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이 선한 일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사역에 보금사역에 통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일 그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라고 그렇게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역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는 계속해서 주 안에서 변화받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포 교회 안에 루디아도 있고 고신받은 소녀도 있고 간수도 있고 그리고 4장 가면은 또 두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개도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는 사실은 제가 다 공부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여장부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함께 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다 왜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인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때에만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갖는 것을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교회가 잘된다는 것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무엇을 갖고 심판하실까 무엇으로 상급을 정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나를 가지고 하실 것입니다 송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더니 교회가 10년 만에 이 포트렌드역에서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목사가 횡포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여러분 그 말 우습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 교회 건물이 커서 파킹장이 넓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보다 비본적인 것들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사야 된다 교육관을 더 크게 지어야 된다 파킹장 넓히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요 우스운 얘기로 맛있는 음식 가지고 우리가 물론 정성스럽게 서비해야죠 구역에서 근데 음식이 이러니 저러니 뭐 구회단체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왈고왈부하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함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보금사에게 하나가 되어 동참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사랑을 나눈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믿음의 정하러 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all because of God's grace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외에는 우리를 하나로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It is all because of Jesus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는 오늘 본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이 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가운데 기름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빌리포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생활할 때마다 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가운데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오늘 주를 만나고 돌아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를 알기 원하며 주를 성파하기 원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을 수 있고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